이 팀은 소개도 아닌데 막 나와가지고 브랜드끼리 지금 빨리 해달라는 거죠? 자, 준비되셨습니까? 이 팀은 이제 몸빼 입고 나오는 팀인데요 아주 재밌을 것 같습니다 목양 2팀과 목양 8팀 우리 장동 목사님과 박미진 전도사님께서 함께 동역하시는 귀한 교구입니다 연합교구입니다 이 한 팀만 자, 이분은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바로 목양 2팀과 8팀의 새로미의 꿈 함께 관람하겠습니다 박수로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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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에 들어갔어? 조용이들 좀 해봐요! 조용! 조용! 야 이놈아 탈봉아! 너 시방 누구냐? 그게 아니요! 이장님이 조용히 하라고 한거지! 누가 오징을 싸라간거? 아이고 이놈아! 여러분! 우리 동미가 생기고 즈음으로 대전에서 교회 훈련회를 오셨시오! 오늘 유명한 목단을 모시고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할께요! 그니까 대간혀드라도 잘 들어요! 알았죠? 아니 성격을 알아서 뭐하려고 공부를 한다는겨 생긴대로 살지! 모르시! 성격이 아니고요! 성경이요! 성격! 아니 우리 딸내미를 왜 알아봤냐? 성경이가 뭐 잘못했슈? 어이 조시! 조싯살 성경이가 아니고 책 이름이 성경이냐! 내 허락도 안받고 누가 우리 딸내미를 썼대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안녕하슈! 안녕하슈! 대전에서 김 목사입니다! 와 목사님 잘생기셨네유! 헉! 오메오메! 아이고 참말로 근사 맛사시네유! 어허! 목사님을 놀리면스나 목사님 지가 대신 사과하것슈! 자유도 받으유! 사과! 여러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장님께 부탁드린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씩 갖고 오라고 했는데 다들 가지고 오셨죠? 그럼요! 우리 그래요 우리 여러분! 근데 이런걸 갖고 오라고 하는데 저거 땜지! 그럼 이장님부터 보여주시고 왜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말씀해주세요 아 글씨! 저는 참말로 이 메가폰이 제일 소중하구먼유 아 왜냐면 지가 이장이나 인원이 있어야 동네 사람들한테 소식을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아! 이장인디유! 나라에서 밀가루와 찌그럼 나왔더니 어떤 놈은 주고 어떤 놈을 안 주고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시가 한 것슈! 그렇다고 하니요! 남 이엿시요! 남 분들은 이게 뭐 그리 소중하다고 하겠지만 우리 손자놈이 할아버지 엿먹어요 하고 이엿을 내밀기때면 얼마나 귀연들지 몰라 그래서 여지껏 이엿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구먼 지는 작년까지는 있었는디 시간은 없시오 이 사람 마누라가 작년에 도망갔시오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요 조씨가 뭐란디야 저거 우리집 누런이에요 지눈이 우리를 왜그 살렸는디 작년에 가시오 전 이거요 조씨 아저씨 조금 어리석은 질문이지만 왜 성경책이 가장 소중하죠 사실 말 못할 이유가 있시오 괜찮습니다 말씀해보세요 말하면 안되는데 전 한시도 이책을 멀리할 수 없시오 이책은 제 몸이라 마찬가지이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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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 여기 안에 솔 찾을 수가 있시오 우리 똑똑한 사람은 뭘 갖고 왔지? 저는 제 꿈을 가져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하여행을 내쫓고 싶어요 아저씨는 제 꿈을 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이곳에서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우리 집에서 새로운 중학교에 입학하고 싶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